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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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어디죠? 퀸의 낚시장입니다. 너 먹으면 좋겠어요. 널 만나고자 그만 심장이 이상해. 널 먹으면 좋겠어요. 너도. 낚시하면 제이크 형을 뵈어 먹으셨죠? 맨날 제이크가 이렇게 낚시를 잘하셔서 진짜 낚시를 많이 했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틀에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이요? 매일 했어요. 그날 잡는 걸 먹었어요. 못 잡으면 저랑 없는 거죠. 진짜요? 저는 특히 이제 쭈꾸미낚시 많이 갔어요. 오! 쭈꾸미낚시. 쭈꾸미낚시. 갈 때마다 거의 한 서른 마리 잡았어요. 거짓말 치고. 와. 저는 옛날에 매기낚시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매기. 워낙 많아서 그냥 이렇게 당기면 바로 잡힐 거예요. 낚시는 자신감이에요. 낚시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무조건. 그냥 시작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어요. 낚시 용품 따기 게임을 먼저 진행할게요. 오! 용품 따기. 낚시 용품이야. 장비가 좀 중요해. 낚시는 장미빨이에요. 낚시는 장미빨. 낚시는 장미빨. 프로는 장미빨. 우리 매일 같이 서로를 찾아 헤매 온 것 같아. 저도 다른 공간 너머 서로 맞춰봐 온 것 같아. 대체. 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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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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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대 없지면 어떻게 해요? 되게 라면인데 라면 먹고 가야 돼. 되게 활 있네 활. 스포웃만 하지 마세요. 와 뭐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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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역대급이다. 이야! 와 이거 역대급이다. 와 이거 역대급이다. 피 안 나게 조심해요. 어 어떡해. 아 진짜. 조심. 아 나 가위바위보. 조심하게 만져야 돼. 지금 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원. 대단하십니다. 와. 이야. 자. 에어로 넣는 거예요? 네. 여기로 넣어서. 제가 가이드 해줄게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쭉쭉쭉쭉쭉. 더 들어가야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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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너 뭐야. 왜 이렇게. 깜짝이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손 줘 봐요. 나 줘. 나 줘. 나 줘. 그냥 넣어. 그냥 넣어. 너 그냥 넣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미션이 아니에요. 야 이거. 서장 물진 않아. 괜찮아. 맞아. 여기 살아있는 건 아니야? 잠시만. 야 얘 먹는 거. 아니 안에 걸쳐.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 야 그냥 넣어. 안 물려. 쑥 넣어야 돼. 안 물어. 다 빼요. 다 빼요. 그렇죠? 진짜. 안에 파란색 뭐 있다. 아 어디 있어? 고물이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뭐 있다. 다 빼요. 다 빼요. 오 있어 있어. 이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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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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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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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뭔데. 열쇠야 열쇠? 오 있다. 오.. 오.. 처음에 손에 손에 손이 지는 것 때문에 귀이 아직도 아파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할 수 있어 프리미엄이 생새우를 걸고 생새우요? 비꼈으면 누가 한 명 멀리서 봐도 좀 이상한데 저거 저거는 좀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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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와아 잠깐만 이게 뭐야? 와아 잠깐만 와 미쳤다 아니요 그거 뭐야? 아 아 맞아 맞아 아니 진짜 그것만 말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거 살아있어 이거 살아있어 와 진짜 움직여 안 움직여 엄청 많이 움직여 아 진짜 하지마 살아있어 움직이지는 않아 엄청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살짝 끈질거려 아 잠깐만 그 뭐지 개구리가 뱃속에 있을까 아 맞네 맞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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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뭐 나만 알아서 해 이거 봐 어 이거 말해? 아 징그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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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아하죠 너 뭐요? 뭐요? 제가 움직인다 이렇게 있는 거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얘기하면 어떡해 야 우리 같은 팀인데 왜 그래 근데 재미도 없잖아 재미도 없잖아 와 이거 느낌이 좋아요 응? 없는데? 설탕 냄새 진짜 많이 난다 몇 천원 맞지? 숟가락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우와 숟가락이 없네 두 개를 다 획득했습니다 네 오 맛있어 근데 사실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게 중요하긴 해요 맞아 근데 없으면 못 잡아요 그건 맞죠 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70마리 잡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재밌겠다 조금 기대네 네 네 들어가요 레츠고 문어 있어요? 웨이 우와 문어 저 문어 잡을게요 제목 좀 문어 문어 좋아해? 네 3, 2, 1 우와 가세요 우와 가세요 오 오 왜 안 나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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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야 대박 대박이다 우와 뭐야 대박인데 대박인데? 뭐야 뭔가 많은데요? 뭐야 진짜 신기하다 오 아 이거 대박 헐 헐 이거 보인다 보인다 진짜 대박이야 안에 있는데 어디? 안 보이는데 잘 안되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보인다 보인다 있어 있어 공부가 있어 신랑 그게 뭐야 뭔가 있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디가 문어 여기 있어 문어 여기 어디가 여기 여기 온 어디가 와. 뭐야. 뭐야. 와 대박이다. 진짜 크고. 여기 옷자리가 하나 있대. 5킬로야? 자, 오늘 할 수 있겠다. 보이고 있어요. 재밌겠다. 문어 잡아야 되겠다. 저 문어 목뼈. 안녕하세요. 네, 악세 해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시면은 복기를 하실 때는 관통을 해서 잘 안 떨어지게끔 어차피 쫀득쫀득하니까 손으로, 지주를 손으로 펴고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쭉쭉. 저렇게 잘 이쁘게 쓰면 잘. 입질은 딱 쭉 들어가면 층지를 하시면 돼요. 물고기랑 힘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 생새우예요? 우와.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무무 Carrot 뭐야 여행 예정.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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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야 이건 너무 management용stown Esuㅅ info? 와 대박. 오 나 이거 이렇게... 무섭다. 오 뭐야 뭐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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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웃겼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희릉이 형? 일단 다 하고... 다 하고... 한 번만 더 던져요 이걸? 그 반을 짜는데? 이렇게... 미안. 미안.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난리지? 오 잘 던진다. 야 이거 무조건 잡힌다 이거. 이거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손 떼고 있어. 아이고. 손 떼고 있어. 아이고. 떼고 이거. 야 천장에 박아버렸는데? 세월 천장에 박혔는데? 세월 천장에 박혔는데? 야 야 야 야. 죄송해요. 야 야 야 야.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아니 야 이... 뭐해? 진짜 이... 형 옆으로 좀 많이 해. 야 이거 끄면 왜 이거? 야 이거 못해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 잡아. 좀 이따 해? 어떻게 해? 어. 원래 이렇게 안 물어요?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지. 오케이. 오 이거죠? 다용도. 오케이. 낚시 이렇게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에요. 야 진짜 큰 거 한 마리만 노릴래요. 기다리면 거기 와요. 다용. 벌써부터 침묵이 시작됐는데? 원래 낚시는 인내의 싸움이지. 오 기다림의 미약이 시작된 건가?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이거 그거 아니야? 형 형 형 형. 생선 그거. 여기 물로 잡아도 돼요? 오 해봐. 잡아봐 한 번. 해도.. 저렇게 해도 돼요? 어디 가니? 잡아! 잡아봐. 물리진 않겠죠? 문어 안 물어. 와 내가 잠깐 먹물 뿜는 거 아니야? 문어 잡아야 되겠다. 저 문어 먹뼈. 새우를 다 미끼라니? 아 이게 생새우. 와 찐 문어네? 와 이거 살아있어? 어떻게 잡았어? 거기다 이거 잡은 거 어디다 놔야 돼요? 아 여기 여기다 넣어놓으면 된대. 와 뭐야 뭐야. 쓰다듬는 거. 고요하다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아 근데 이런 힐링의 시간도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멋지 고요하다. 심심하다. 심심해. 네 저희는 지금 납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10분 가량 지났고요. 40분 뒤에도 똑같을 것 같네요. 야 좀 먹어봐. 내 거 먹어. 야 이 친구야. 내 거 먹어. 아 갔어. 내 아버지 지렁이가 잘 될 것 같은데. 아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진짜 아저씨 같네. 야 진짜 근데 인생 바쁘게 살다가 이런 시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오 뭐야 나야. 오 뭐야 나야. 오 뭐야 나야. 오 뭐야 나야. 아 아니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희 뭐 컵라면 같은 거 없나요? 원래 낚시장에서 컵라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얘가 얘네가 배부른가 봐. 안 먹어 그냥. 진짜 배부른가? 아 지금 4시잖아. 검신도 저녁도 아닌. 겁나 애매한 시간이란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지금. 배가 안 고픈 거 같아. 봉채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군. 생새우가 잘 잡히는 건 맞나요? 잡히는 거 맞아요 이거? 안 잡히는 거 같은데. 응. 이래서 진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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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오. 야. 오 뭐야. 오. 여기 잘 잡으세요. 다근발이 아니야? 아니 여기도 뭔가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비닐이보다 무조건 많이 잡는다. 잡히긴 잡히네요. 아. 아. 어려워. 오. 뭐야. 잡았다. 근데 요즘. 어. 오.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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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초일생. 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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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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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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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우와. 대박. 오. 뭐야. 뭐야. 어. 형 그거 어떻게. 딱 올 때 느낌이 어때요. 아래로 살짝 내려가. 찍. 이게 찍어. 몇 킬로인가 몇 킬로. 1킬로는 안 될 것 같아. 오. 예. 안 아프냐. 뭔데. 건물 잡았어요. 예. 이렇게 나눠 잡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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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참 이거 além. 오. system. 아. 오. feels cuer 들어갔어. 와. 헤치지영 있었지. 오. 어우 그런데 잡히긴 한다. 너무 재밌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적urity. 오. akt regulator. 잡았다는데? 오 잡았다는데? 잡았다는데? 아닌가? 깜짝 놀랐네 놓쳤어! 잡았었는데 아닌가? 너무 세게 땡겼다 잡은 것 같은데? 잡았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컷 낚시 어렵다 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오 잠깐만요 뭔가 아니야? 나한테 저거 뭐야 뭐야 갑자기 오토피싱 모드 해놓고 오토피싱 오 오 잡았어 아 아 뭐야? 잡았네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분리됐어 갑자기 오 오 잡았어 그냥 둘째 나와줘 야 아이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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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다가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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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야는 거야 이거 오 잡혔다 아닌가? 오 잡혔다 오 오 오 와 아이고 됐다 나도 한 마리만 잡아 보자 나도 한 마리만 잡아 나도 한 마리만 잡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줄이 약간 이게 줄이 약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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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징그러운데? 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나는 재밌는데 저게? 아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재미는 있는데 잡지를 못하니까 뭐 못 잡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나 제발 한 마리만 잡고 가자 아니 나는 왜 안 잡혀? 아니 이게 안 돼 뭐야 오 뭐야 야 성훈아 네? 물고기 하나가 네 거 쳐다보고 있어 진짜요? 진짜요? 어 아 저거 빨간색 아 간다 안 보네 네 네 번지기만 하다 끝나겠네 이거 쉬고 아 진짜 한 마리만 탔다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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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요?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야 너무 아 한 마리 먹었어 한 마리 먹었어 진짜 이렇게 퍼주는 사람 없을 거야 어? 잡았다 와 잡았네 오 잡았다 어 어 아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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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너무 세 형 저랑 꼬인 거 아니에요? 또 잡았어 뭐야 형 저랑 꼬인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게 아 아 이거 10kg 잡겠다 충분히 잡는다 모르겠다 그냥 해라 아 아 이거를 이렇게 풀면은 아 이게 풀린 거예요? 아니 잡히는 사람만 계속 잡고 근데 저쪽이 많아 이쪽에는 없어 약간 이거 자리 체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쟤는 맨손낚시라고 있네 여기서 어떻게 잡아 여기 문어 있거든요 문어 하다 하다 이제 물꼬를 손으로 잡아? 너의 낚시의 의미를 알고 있긴 하는 거냐? 하하하하하 잘 됐어 여기 진짜 큰 거 한 번 입수했는데 근데 진짜 큰 것도 있던데 아니 나 큰 거를 노린다 제발 한 눈만 잡자 익힐 건가 이제? 한 눈만 저는 이거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진짜 모르겠어요 오오 물었다 오오 물었다 오오 물었다 오오 와 진짜 크다 아 진짜 큰데? 아 잠깐만 가자 아 잠깐만 어떡해 뭐야 뭐야 야 당겨! 당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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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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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우와 왜 이렇게 커? 진짜 크다 아 진짜 크다 하하하하하 아 어떡해 와 엄청 크네? 와 엄청 크다 진짜 와 엄청 크다 진짜 나도 한 마리만 잡아보자 우와 대박 커 우와 월척이 세 우와 와 나도 한 마리만 아 아깝다 한 마리만 잡아보자 우와 월척이다 우와 저거 매운 창피한 것 같네 여기요? 우와 와 대박이다 진짜 크다 진짜 크네 안녕 안녕 와 와 여기 와라 여기가 핫뿌리네 손으로 잡은 거 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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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여기 와라 갑자기 귀여워 여태까지 나만 못 잡았어? 괜찮은데 아 아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잡으니까 재밌네 잡기 전에는 재미없었는데 지금 몇 시에요? 지금 한 20 아 좀만 더 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한 6마리 잡았거든? 6마리면 10키로 택도 없잖아요 뭐야 얘들아 막판 스파트 내자 맞다 막판 스파트 야 한 2마리라도 더 잡아야 돼 와 한 20분자 한 마디도 안 잡혀요 어때요? 왜 웃겨 안 잡히지? 12분 남았다 12분 아 16분 딱지를 못 치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잡았어 이렇게 확실히 여기야? 여기? 오 잡았어 X3 또 잡았어 X2 잡았다! 뭐야,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뭐야,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다 잡았다! 7명 다 잡았네, 이제! 어떡해, 어떡해, 이거! 오이씨! 하하하, 진짜... 끝! 10분 남았다! 몰아서 잡아! 네, 맞죠? 엄청 큰 분과 한 마리 잡고 싶다! 우와, 저기 있다! 우와, 여기 진짜 크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어, 여기! 여기! 엄청 큰 거! 안 되겠다! 마지막 미끼 체인지! 우와, 여기도 저기! 저기로 가요, 형! 저기로 가요! 그거, 물고기 그거! 알지, 알 거 같아! 제발, 끊어! 끊어, 봐봐! 제발! 제가 손으로 잡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우 headset engaged는데? 아니면... 한 마리만 더 잡아서 좋겠는데! 이거 내 서고! 아, 야! 내 꺼야, 내꺼야! 야잇! 이렇게! 햇net에 오오오옹! 우와, 엄청 커... 뭐야? 오오오오오오옹! 우와, 엄청 커 librarians... 오... 와, 진짜 커! 여보아, 잠깐만...! lavruru와! либоérол화, 이 Molt이 지omme 끝났어! 뭐야? 진짜 끝났어요 방금 여기 잡아야 돼 아깝다 방금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3분 남았어 오 이거 된 거 아니야? 아닌가? 됐다 됐다 느낌 있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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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당겨 당겨 바로 당겨 됐다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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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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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커 우와 진짜 커 뭐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소리 봐 소리 야 니키 다 했다 다 했다 니키 생쌤 그물 하자 전우 형모랑 큰 거 아니야? 아니야 비슷해 야 이거 빨리 그물, 그물, 그물만 야 야 빨리 넣어놔 야 빨리 넣어놔 야 빨리 넣어놔 잠깐만 나도 한 마리만 와 진짜 크다 야 이거 화려했다 멀쩡이었다 제가 잘했네 야 이거 빨리 더 잡을 수 있다 이거 와 진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더 잡고 싶다 아 지금 30분 만에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하룻밤 잡시다 이러고 텐트 깔고 3분, 3분 반까지, 반까지 하면 돼 3분만 주세요, 3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금말 한 마리 잡자 아니네 오케이 진짜 찐맛 약간 여기 있는 낚싯대 다 해가지고 오케이 더블 액션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제발 기적을, 기적을 진짜 라스트다 이거 진짜 이번에 안 잡으면 물에 뜨게 된다 잡았어 야 야 진짜? 안 돼 안 돼 야! 야! 우와! 야! 야! 우와! 형님! 우와! 형님! 우와! 땀이 걸렸네 가봐 땡겨!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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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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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른 거 안 걸려? 우와! 지훈아입니다! 아! 뭐야? 10km 안 되죠 아니, 진짜 10km 돼요, 진짜 니키가 잡은 게 좋은데 니키가 잡은 게 우와! 니키랑 선호 형이 잡은 게 제일 큰 거 같은데 네 이게 니키 제가 제가 아니, 이게 제가 잡은 게 이게 니키가 잡은 게 뭐지? 우와! 이거 진짜! 이게 선호가 잡은 게 오! 내가 더 꺼! 내가 더 꺼! 내가 더 꺼! 내가 더 꺼! 이 물고기가 제일 많아요! 나도 이거 잡았어! 이건 새끼 광어 이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풀어줘야 돼요? 이거 다 풀어줍시다 애기들입니다 무게만 재고 새끼들은 무게 한번 재줘 무게 한번 재 보겠습니다 우와! 자꾸 무는 와, 엄청 높아 둘, 셋 잠깐만, 이거 두 바퀴 돌아가져 5km야? 두 바퀴 돈 거예요? 오, 봐봐, 봐봐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바퀴 나. 한 바퀴 나. 아, 실패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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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았어, 너흥은가 응? 잡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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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잡았네? 됐어! 그것도 추가해 이거 추가합시다, 추가 이거 내 거? 오오오오 저희는 4.3입니다 와우 와, 그래도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와, 이거 짜장라면도 있어 와... 와, 대박 와, 비하자 소세지 오케이 됐습니다 와, 만두도 있어 와, 이거 치즈 와,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야, 라면 라면 너무 맛있겠다 아, 이게 아... 와, 감사합니다 역시 에너클락 역시 에너클락 역시 에너클락 몇 개 끓이는 거죠, 저희? 몇 개 끓일 거야? 한 5개만 끓일까요, 5개? 5개를... 이거 계량기도 주시면 안 돼? 계량기까지 잠깐, 1.5리터니까 두 번 끓이면 돼 1.252리터 에너클락, 뭐 먹을 거야? 이거 원래 유명한 방법이야 캠핑 갔을 때 오케이 치즈도 가자 와, 형 진짜 대박 만두를 구워줄게 힘들어, 갑자기? 기름 엄마, 기름이 만두 라면을 넣는 거야 이거 굽는 거 아니야 아, 느끼는... 우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우와, 뭐야? 와, 레전드 우와, 대박인데? 우와, 대박인데? 대박인데? 방금 저희가 잡은 거 맞아요? 이게 다... 저희가 잡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와...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이야... 이야... 이거 우리가 잡은 거라고, 이게? 이야... 신선하다 화려워야잖아 어, 그러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음... 지느러미가 지느러미가 지 ett 수프 먼저 넣어야 better 아, 수프 먼저 넣으면 빨리 거룩 야 뭐 해... 라면 냄새는 너무 MAY 특히 stage 스트릿 스트릿 ? 김치도 넣을까? 김치? 개인적으로就是 김치 라면에 넣은 거죠 responsibility 김치 맛있게 먹부ør 오고, 오 오, 오 오오 이야 역시 엔하이폰 요리사인가? 여러분, 라면 드세요 이거 됐나요?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돼 너무 맛있다 와, 라면 잘 끓였네 옛날에 연습생 때 치즈 라면 많이 먹었는데 스키장에서 치즈 라면 많이 먹지 않아요? 스키장, 아, 맞아 나중에 겨울에는 스키장도 한번 너무 좋아요 저 옛날에 스키 진짜 많이 탔어요 스키장 많이 탔는데 다음은 무인덕 하면 안 돼요, 무인덕 무인덕? 야,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데? 솔직히 아까 낚시할 때는 너무 낚시에 집중해가지고 촬영을 할지 안 할지 까먹었어 낚시기가 왜 빠지는지 알겠다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다 아빠, 이거 보고 있으면 낚시 한번 가세요 약간 시간 때우기 좋은 한 시간도 안 했죠? 두 시간? 두 시간도 했어요? 되게 오래 했다 일단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낚시 낚시가 진짜 좋은 점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주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진심으로 아, 그러니까 분량이 없었죠, 사실 거기 나올 만한 게 딱히 없긴 했어요 분량이 없었네 분량 걱정은 분량 또 치고? 고요하다,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 거? 근데 이런 힐링의 시간도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우와 우와 너무 아니야? 깜짝 놀랐네 와, 놓쳤어 와, 놓쳤어 와 뭘 쳐이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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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지금 저녁 시간 아니에요?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죠? 고마워 지금까지 FF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거 맨 저 닮아 안 돼요? 눈썹이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와, 근데 우리 애들한테 팔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원래 경매자가 근데 이거 시작 겸에 말할 거래 저는 5만 원을 시작하기 시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획기적인 부분 단백질 획기적인, 콩수이 컴퓨터 가자 오케이 따 따 따 따 야, 왜 굴리 안 했어? 너 한 번 보자는 거 맞다가 당근에 흔들어 맞다가 당근에 흔들어 당근에 흔들어 야, 너 왜 도주어 야, 너 왜 도주어 야, 너 왜 도주어 야, 이거 안 두면 안 돼 Okay you